자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 개정판 내신 대비용 지문 분석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부터 나가겠죠 당연히 네 유닛 1의 수능 애널리시스 부터 시작해 볼게요 원래 문제는 주제 추론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되게 쉽네요 양육 태도가 자녀의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영향력 근데 뭐에 아이를 기르는 태도의 영향력 근데 뭐에 미치는 영향력이냐면 아이들의 무기력함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쵸 요렇게 돼 있구요 어 여기 보시면 위어있죠 이 위어가 원래는 뒤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로 써서 보살피다 라는 뜻이 되며 뒤에서 봐주는 거 보살피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드 리어링이 네 양육 하는 이라는 형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의 뜻이죠 뭐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뭐뭐한 채로 중간에 여기에 분석 문이 또 끼어 들어갔네요 뭐한 채로 둘러싸여진 채로 pp입니다 뭐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are predisposed to 네 보통 아이들이 많이 아이들 말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단어가 dis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dispose가 보통 두 단어 두 개의 뜻이거든요 하나는 배치하다 이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배치하다 근데 그거 말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는 경향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향을 갖게 하다 그런데 이 dispose랑 predisposed도 완벽하게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predisposed도 무슨 뜻이 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는 경향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 구조가 얘는 당연히 dispose 명사 to 동사원형의 구조가 오겠죠 명사한테 to 동사원형 하는 경향을 갖게 하다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be disposed to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가져져 있습니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 뭘 그들 스스로를 을을 consider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을을로 그래서 여기는 로가 되겠죠 그들 스스로를 작고 약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금 보시면 형용사 뒤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보충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are predisposed to를 tend to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tend to 동사원형 해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요 do not trust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할 거라고? 네 여기 trust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왔지 그러니까 명사가 to 동사원형 할 거라고 신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열이에요? 생각하다 류 생각하다 류 동사인 거죠 명사가 to 동사원형 할 거라고 신뢰하다니까 명사가 to 동사원형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심지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러한 단순한 업무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왔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절이 왔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이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완전한 문장 자 그럼 이 뒤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른들이 믿기에 아이들은 아 capable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자 이 오브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이 오브가 앞으로 뛰쳐나간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에는 또 접속서가 대시 생략돼 있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접속서가 대시 생략돼가지고 심지어는 뭐 한다고요 그러한 단순한 일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지 않는데 그 단순한 일들을 어른들이 믿기에는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없이 실수하거나 서투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오브가 없다 그러면 이 are capable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브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심지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러한 단순한 일들을 근데 그러한 단순한 일들을 어른들이 믿기에는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없이 실수나 서투름 없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이요 most of our errors 네 우리의 실수들의 대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게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주어가 부분을 나타내는 녀석이라서 이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의 일치는 이 most of 다음에 있는 이 명사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줍니다 얘를 주어 취급해줘요 자 어쨌든 우리의 실수들 중 대부분 뭐에서? 아이 양육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서 우리의 실수들 중 대부분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은 뭔데? 이거죠 그치? 어른들이 믿기에는 애들이 실수나 서투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일인데 자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웬 뭐뭐 할 때 우리가 요구할 때 더 많은 것을 뭐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들 자신의 무기력함의 생각 그들 자신의 무기력함의 생각이 이제 쓰러우니까 던져집니다 어디 안쪽으로? 그들의 얼굴들 안쪽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녀의 아이들의 얼굴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치?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부터 웬 뭐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요구할 때 더 많은 것을 뭐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아이들 자신의 무기력함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이제 쓰러우니까 던져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그들의 얼굴들 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어른들은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make 만들어버려요 아이들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려요 명사? 동사 원형이지 make가 사역 동사니까 아이들이 뭘 느끼도록 만들어? 그들의 빈약함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여기 썸을 잡았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썸을 잡았죠 그렇다라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네, others가 온다 이 others는 뭐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잡는 애들은 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잡는 애들 others 그 다음에 잡는 애들 others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전체 다를 잡으면 그땐 the other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에서 몇 개를 고를 때는 처음에 썸이 오고 그 다음에 others가 오고요 그 다음에도 others가 오고 그 다음에도 others가 오고 막 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오는 거야? d others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썸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others를 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5번 몇몇 어른들은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이 느끼도록 뭘 느끼도록 그들의 빈약함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그리고 또 다른 어른들은요 treat 취급해요 아이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animated animated는 원래 살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animation이 죽은 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명이 불어넣어진 인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치? 근데 뭐 할 수 있는 인형이냐면 네, to가 형용서정 용법이네요 to be played with 같이 놀아질 수 있는 그런 살아 생명이 불어넣어진 인형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to be played 놀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놀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인형들과 함께 놀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형들과 함께 놀아질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 뭐가 와야 된다? 네, with가 와야 된다 이건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to be played with 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다른 어른들은 취급해요 애들을 뭐로? 생명이 불어넣어진 인형들이라고 취급해요 근데 그 인형들이 뭐 한 거야? 놀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함께 놀아질 수가 있는 거 그치? 그래서 with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거 다음에 7번입니다 또 다른 어른들 또 이제 여기서 다시 나머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른들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어른들은 다시 한 번 취급합니다 아이들을 treat a asb 또 나왔네요 뭘로? 같이 있는 소유물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 소유물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워치드니까 지켜봐줘야 되는 그런 소유물들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반면 반면 또 또 다른 still은 여기 여전히가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그런 다른 어른들은요 만들어버려요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느끼도록 뭘 느끼도록 that 이하의 사실을 느껴서 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애들이 so much useless 너무 많이 쓸모없는 인간 화물이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버려요 뭐냐면 애들을 조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어떤 어른들은 너무 쓸모없는 그냥 화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막 일어나봐요 참 어른들이 나빴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다른 어른들은 다시 한 번 취급합니다 아이들을 뭘로 같이 있는 소유물로 근데 그 소유물들이 반드시 주의깊게 지켜봐줘야 하는 그런 소유물 ppp 수동태가 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면 또 다른 어른들은요 또 다른 다른 어른들은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느끼도록 뭐라고 느끼도록 아이들이 너무 쓸모없는 인간 화물이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버려요 아 문제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의 조합 이러한 태도는 어떤 태도야 어른들이 취하는 태도죠 이러한 어른들이 취하는 태도들의 조합이 근데 어디에서 언더펄트 부분에서 근데 뭐의 부분입니까 부모님들과 다른 어른들의 그런 부분 여기서는 입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의 입장에서의 이러한 태도들의 조합이 종종 이끌어요 아이들이 뭐 하도록 믿도록 이끕니다 리드 명사 투 동사원형이 나오면 명사가 투 동사원형 하도록 이끌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도록 이끌어버립니다 이러한 태도의 조합이 뭐라고 믿도록 됐 이하라고 믿도록 됐 이하는 뭔데 그들이 가진다 그들은 이제 어른들이겠죠 어른들 어른들이 가진다 통제권을 뭐에 대해서 오로지 두 가지 것 아니네요 이거 어른들이 아니네 아이들이네요 아이들 그치 아이들이 대입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가진다 통제권을 근데 뭐에 대한 통제권 오로지 두 가지 것에 대한 통제권만 가진다 라고 믿도록 아이들을 이끌어버린다고 그 두 가지 게 뭔데 기쁨 그리고 디스플레이저니까 불쾌함 뭐에 불쾌함 어른들의 어른들의 불쾌함 이런 것만 이런 거에 대한 통제권만 가지도록 한다고 믿게 이끌어버린다구요 자 그런 뜻이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좀 가치 있지 않은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 어른들의 태도가 문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컴비네이션 조합 근데 이러한 태도들의 조합이 근데 어디에서? 입장에서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의 입장에서의 이러한 태도들의 조합이 종종 이끌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믿도록 뭘 데디아를 데디아는 뭐냐면 아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구나 통제권을 근데 뭐에 대해서만 오로지 두 가지 것에 대해서만 그게 뭔데 기쁨과 그리고 다른 어른들의 불쾌함입니다 다른 어른들의 기쁨 다른 어른들의 불쾌함 요거에 대해서만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지문 요약하면은 자녀를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 버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능 애널리시스 문장 아 문장이 아니라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1의 이제 프랙티스 1번입니다 본격적인 지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목 추론인데요 의미 없고요 제목 추론이지만 의미 없고 이 내용은 뭐였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말아라 be active 활동적이 되어라 even 심지어는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에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right now 지금 당장 there are any가 있습니다 countless people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countless인데 이게 셀 수가 없는 이란 뜻이어서 많은 수많은 이란 뜻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across this country 이 나라 전역에 이 나라 전역에 원래 across는 원래 뭐뭇을 가로질러라는 뜻인데요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나라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are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자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re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우체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네 병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슈퍼마켓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에 두 개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그리고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probably 아마도 are staring 그냥 응시하고 있을 거예요 vacantly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거예요 부사입니다 자 슈퍼마켓 분명 확실히 이러한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원래 이게 타동사고 이 that 절이 목적어거든요 근데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껴들어간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근데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that 이하를 that 이하는 뭐냐면 waiting idly 뭐예요? 그냥 헛되이 기다리는 것 동명사 주어네요 헛되이 기다리는 것 이 unpleasant 유쾌하지 않은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yet 그러나 여기 연결어 때문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요 end 그리고 요 yet 주의하시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day and day니까 매일매일 year after year 년 년 그렇죠 매일매일 매년 매년 사람들은요 continue to enter 계속해요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거 근데 저기 보시면 enter 다음에 into가 왔죠 enter 다음에 into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하다 의 개념이에요 시작하다 아니면 뭐 개시하다 뭐 요정도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착수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 라기보단 정신적인 공간으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착수합니다 waiting situations 상황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합니다 자 지금 into가 왔으니까 당연히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without 여기도 쭉 해석해야 되네 뭐가 없이 the slightest 가장 작은 의도도 없이요 근데 뭐 하려는 의도입니까 오브 ing 뭐뭐 하려는 그치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정신을 마음을 끌어들이려는 조금의 가장 적은 의도도 없이 그냥 뭘 계속하는 거야 상황을 기다리는 것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enter into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들어가던데 추상적인 상태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의 뜻은 다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매일매일 매년 매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버려요 뭐 상황에 상황을 기다리는 것 안쪽으로 들어가버려요 뭐도 없이 가장 자그마한 의도도 없이요 근데 뭐 하려는 의도 끌어들이려는 거죠 관련시키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관련시키려는 조그만 의도도 없이 그냥 상황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계속 그래서 they have conditioned 그들은 컨디션이 원래 상태잖아요 상태 그죠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요 상태를 결정짓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태를 결정지어 왔어요 그들 스스로의 상태를 뭐 하도록 to be satisfied 그러니까 만족되어지도록 결정지어 왔어요 뭐와 함께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함께 해요 without doing anything 도 괜찮겠네요 without doing anything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함께 만족되어진 상태로 그들 그들 스스로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상태를 정해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읽어볼게요 그들은 상태를 결정지어 왔어요 그들 스스로가 만족되어진 상태로 결정지어 왔어요 뭐와 함께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함께요 기다리는 동안에 you should not 너 뭐 하지 말아야 된다 be one 한 명이 되지 말아야 돼 뭐 그들 중 한 명이 되지 말아야 돼 그들은 누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그 상태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네 중요하겠네요 그 대신에 별표 그 대신에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워라 뭐에 대해서 그러한 inevitable times 불가피한 시간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라 그치? 근데 그 불가피한 시간들은 뭔데요 그 불가피한 시간에 관계부사절입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완전한 완전한 문장 그 불가피한 시간에 너는 뭐 할 거다? will be forced니까 강제되어질 거다 to wait 기다리기로 아 네가 기다리기로 강제되어질 그런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만약에 you are going you are going 네가 안쪽으로 간다면 뭐 가능성이 있는 기다리는 순간의 안쪽으로 간다면 갈 예정이라면 예정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bing가 미래입니다 갈 거라면 그치? 요 정도의 느낌이요 만약에 너가 갈 거라면 어디 안쪽으로 그럴 듯한 가능성이 있는 기다리는 상황 쪽으로 갈 거라면 be sure to to 동사원형 원형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가져가는 걸 확실하게 해라 뭐 책이라든지 퍼즐이라든지 노트라든지 그걸 너와 함께 가져가는 걸 확실하게 해라 그치? 그리고 when 뭐 할 때 누군가가 인사치레로 말을 할 때 sorry 죄송해요 you had to wait 너 기다려야 돼요 라고 인사치레로 말을 할 때 you can reply 너는 대답할 수가 있다 I wasn't waiting 나는 기다리고 있지 않은 중이에요 I was ing 나는 ing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요 summon 주어고 says 동사인데 그 중간에 부사가 껴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는 이 점점점은 네가 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 퍼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노트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ing를 비워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 요약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문 요약 할 일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 할 것을 가지고 가라 라는 게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원 프랙티스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의 속성 인가 봐요 이 전체 내용이 자 그래서 더 타임 바운드니까 시간에 묶여있는 본성 뭐에? 서비스의 본질 시간에 묶여있는 서비스의 본질 이라고 되어있네요 1번 unlike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 그죠 상품들과는 다르게 그지 굿즈는요 우리 연예인 굿즈 이런 거 하잖아요 상품들 그지 상품들과는 달리 서비스라는 건요 can't be stored 이니까 저장되어 질 수가 없어요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질 수가 없어요 수동태죠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들의 생산과 소비는 나타납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t the same time 이겠죠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다니까 이것도 happen 이라든지 happen 이라든지 혹은 take place 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이게 3위층 단수니까 당연히 여기에 S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S가 붙어 있다라는 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A and B인데도 불구하고요 생산과 소비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위 그치 뭔 소리예요 서비스라는 건 저장될 수 없죠 물건은 만들어 놓고 뭐 1층에다가 진열해 놓고 2층에다 진열해 놓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서비스로 너 머리를 감겨줘야 돼 근데 그걸 저장해 놓고 내가 꺼내기만 하면 머리가 감겨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irms 회사들 근데 그 회사들이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maintain 유지해야 돼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입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 수요를 최대 수요 기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실을 하는데 한 번에 최대 손님이 10명까지 와 그러면 미용사도 10명은 고용되어 있어야죠 그럴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명 들어오는데 나는 항상 미용사를 한 명만 고용해 그러면 10명이 와서 9명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Will face 네 그 회사들이겠죠 회사들 회사들은 직면할 거예요 뭐 물리적인 밀린 일을 증명할 거예요 뭐에 밀린 일 손님들의 밀린 일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한 명만 고용하면 9명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요 Will face는요 뭐로 바꿀 수도 있냐 Will be faced with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챙겨두시고 In the case of 경우에 어떤 경우 항공여행의 경우 항공여행의 경우에 만약에 네가 Fly Fly는 여기서 뭐냐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날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근데 뭐 하는 동안 Pick period 이어지니까 성수기 성수기 동안 성수기 동안 여기는 For를 쓰면 안 되고요 왜냐면 뒤에 명사 왔잖아 그냥 명사 오면은 During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수기 동안 네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면 너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줄에 근데 뭐에 줄 Fellow passengers 그러니까요 동료 승객들 탑승객들의 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Waiting 기다리면서 분사고문입니다 In line 줄 서서 뭐하기 위해서 Check 체크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화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크는 수화물을 붙이다 이런 뜻이겠죠 수화물을 붙이기 위해서 줄에 서서 기다려야 될 거예요 기다리면서 동료 승객들의 줄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왜 피크 기간에는 해외로 혹은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줄 서서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Backlog Backlog 아까 나왔죠 뭐예요 밀린 일입니다 그러한 밀린 일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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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겠죠 대부분의 서비스 배달 시스템들은 사용해요 예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예약을 미리 해놓고 몇 시부터는 이 사람만 받아 몇 시부터는 이 사람만 받아 이런 걸 하는 거죠 왜 저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저장이 불가능하니까 예약이나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죠 서비스라는 건요 Time Perishable Perishable 하면 소멸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이제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n empty seat 비어있는 좌석 어디에 극장에서의 비어있는 좌석 혹은 비어있는 호텔방 이런 것들은요 Will never be available 결코 이용 가능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뭐에 대해서 그러한 특정한 연극이나 혹은 그러한 특정한 밤을 위해서 다시 이용 가능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비어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7시부터 9시까지 그럼 9시가 지나버리면 이건 더 이상 비어있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때 쓰지 못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 내용이 앞 내용 전체네요 그래서 내용을 받으니까 3인칭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서비스라는 게 cannot be inventoried 네 뭐 되어줄 수 없는지 목록에 기입되어 질 수 없고 저장되어 질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뭘 위해서 나중 사용을 위해서 나중 사용을 위해서 목록에 기입되어 진다는 건 이게 지금 inventoried는 stored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치 저장되어 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어있는 자리라든지 극장에서 그리고 비어있는 호텔 방 이런 거 결코 이용 가능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뭘 위해서 그 특정한 연극이나 그 특정한 밤을 위해서요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서비스라는 게 목록에 기입되어 질 수도 없고 저장되어 질 수도 없는지 나중 사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다 서비스라는 건 cannot be transferred 옮겨질 수도 없고요 reused 사용되어 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팔려야 됩니다 그러나가 아니겠다 왜 지금 여기 보시면 a b 이렇게 있는 거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not a 법 b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서비스라는 건 옮겨질 수 없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팔려져야 되는 거다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손님들한테요 그렇죠 지문 요약하면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으므로 최대 수요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이 밀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지문 요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으니까 그거 챙겨두시고 참고로 여기 서비스라는 거 당연히 옮기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라서 be transferred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되는 거라서 be reused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라서 be sold 이렇게 다 수동태가 쓰여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고 이번 지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프랙티스 3 네 내용은요 결과 중심 성과 평가의 문제점 그래서 dark size니까 어두운 면 뭐의 어두운 면 결과 지향적인 수행 평가의 어두운 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리엔티는 방향을 향하다니까 결과의 방향이 향해진 해서 여기 pp가 와있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고 시작해 봅시다 자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generally 똑같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evaluation 평가 뭐에 결과의 평가라는 거 can be less subjective 네 덜 주관적이죠 덜 주관적이죠 덜 주관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이라는 소리겠네요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거 그죠 뭐보다 다른 종류의 뭐 수행 평가 수행 평가 다른 종류의 수행 평가보다 덜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에요 결과의 평가가 결과의 평가가 그쵸 자 근데 이게 만들죠 뭘 measuring results 네 동명사구네요 동명사구 결과를 측정하는 것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이제 을을 그지 을을 그리고 여기 acceptable 네 뭐뭐로 을를로 명사형사구조 명사를 형사한 상태로 만들다 이것이 만들어버려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꽤나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한테 고용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매니저 둘 다한테 a and b alike 는요 뭐랑 똑같냐면 both a and b 랑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highly도 중요합니다 왜 정도의 꽤는 highly고요 높이적으로 높은 높이 이런 뜻은 high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거죠 high는 물리적 highly는 이거는 정신적 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만들어버리죠 결과를 측정하는 것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꽤나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한테 고용한 사람이나 아니면 관리자 둘 다한테요 자 그래서 결과지향적인 수행 평가는 또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뭐 하기 쉬워요? 연결하기 쉬워요 뭐 뭐 쪽으로? 그 조직의 목표들 쪽으로 연결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쵸? 여기에 부사적용법이라고 해놨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한국말로 읽어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결과지향적인 어 수행의 평가가 또한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하기에? 연결하기에 어디 쪽으로 연결하기에 조직의 그런 목표 쪽으로 연결하기에 좀 쉬워요 그쵸? 근데 그러나 내용이 반전됩니다 그러나 Measuring Wizards 그러니까 결과를 평가하는 것 동명서 주어죠? 그래서 해지가 왔습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타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라는 거 아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근데 그 환경이 넘어서는 환경이죠 뭘? 각각의 고용하는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수행 능력을 어? Employee니까 여기 고용인이 아니라 피고용인이네요 여기도 피고용인이네 매니저랑 이제 반대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잘못 해석했습니다 Employee가 고용인이고요 Employee가 피고용인입니다 각각의 피고용인의 수행을 넘어서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어 이거 예를 들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려고 했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자 또한 또한 만약에 그 조직이 평가하면 오로지 마지막 결과만 평가하면 그것은 아마도 못할 수도 있어요 동사원형하는 걸 평가하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한 면을 평가하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뭐에 중요한 면? 퍼포먼스 수행 능력의 중요한 면을 평가하는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면이 뭐냐면 중요한 면이 Are not directly related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러한 결과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요 Be related to 뭐뭐랑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부정하고 directly는 네 중간에 부사로 껴들어간 겁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만약에 그 조직이 평가를 하면 오로지 마지막 결과만 평가하면 그건 아마도 못할지도 모르거든요 평가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면을 근데 뭐에 중요한 면? 수행의 중요한 면을요 근데 그 중요한 면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결과랑은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개개인들이 오로지 집중한다면 그치? 뭐에 면 뭐에? 수행의 측면에만 수행의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근데 그 수행은 are not are measured 그러니까 측정되어지는 거죠 관측되어지는 거죠 측정되어지는 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꾸미는 건데 관측되어지는 수행의 측면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포커스 대신에 컨센트 레이트를 쓰셔도 똑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그 개개인들은 may neglect 무시하게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행동들 이런 걸 무시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게 직접적으로 결과랑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좀 어려울까 예를 들면 이 나옵니다 아 요 지문은요 연결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배열로 네 순서 배열로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직이 측정합니다 오로지 생산성만 측정해요 그럼 피고용인이 아마도 걱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 충분히 뭐와 함께 커스터머 서비스니까 고객 만족 서비스에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생산성만 높으면 그냥 잘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치? 여기서 not be concerned 그치? be concerned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가 야 이거 틀렸다 위드가 아니라 어바웃인데 아 그럼 위드가 왔으면 이거 걱정하다가 아니고요 뭐뭐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도 피고용인들은 연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이건 부사네요 부사 그래서 예를 꾸미는 겁니다 부사라서 뭐 고객 서비스랑은 충분히 연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생산성만 측정을 하니까 어 이 피고용인들은 뭐랑은 연관이 없는 거야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랑은 연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통 be concerned는요 be concerned는 어바웃이 오면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가 되고요 위드가 오면 뭐뭐와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정도 챙겨 두시고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을 알아야 되니까 be concerned 어바웃은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be concerned 위드는 뭐뭐랑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은 충분히 관련이 없어져 버린 거죠 고객 서비스랑은 왜 생산성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포커싱 집중하는 것 어디에 엄격하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 동명서 주어입니다 그래서 더즈는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게 제공하지 않거든요 지침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뭐에 관한 지침 어떻게 향상을 시킬지 어떻게 향상이 되어질지 에 대한 그런 지침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결과만 중요하니까요 뭐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향상시킬 거다 이런 건 다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야구 선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히팅 슬럼프니까 타격 슬럼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단순히 그들에게 그들에게 대절을 말해주는 것 그죠 그들에게 뭘 말해주니 그들의 타율이 타율이 뭐다 1알 9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may not improve 향상시켜주지 않아요 그들의 타격 개선 능력을 그치 이게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타격이 1알 9푼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얘 타격을 향상시키는 거에 전혀 도움이 안되거든요 결과만 말을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아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9번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야구 선수가 타격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단순히 그 야구 선수들에게 그들의 타격율이 타율이 1알 9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마도 향상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타격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이것만 해석하고 끝낼게요 비록 결과지향적인 수행 평가가 좋지만 뭘 위해서는 이룩하는 거 조직의 목표를 이룩하는 거를 위해서는 되게 좋지만 그건 또한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어디서 몇몇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심플리텔링 에서 이 텔링도 동명사 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사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도 살짝 포인트겠네요 심플리 심플텔링 이 아니라 심플리텔링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1강 유닛1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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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